일단은 나는 이번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시겠죠? 네 예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실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 보시면 돼요 많이 연습하셨나봐요 연습 많이 했죠 음.. 이거 할까? 딴거 할까? 아니아니아니아니 스몰애기 스몰애기 오 스몰애기 어 스몰애기 스몰애기 골라주고요 오케이 룬님 낯잡아 보시면 털립니다 그것만 아세요 아 진짜 얕잡아 오시면 털립니다 진짜 그것만 아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얕잡아 보다니 얕잡아 오시면 바로 가십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 우주 데스타를 얕잡아 보겠습니까 바로 가십니다 진짜 아 아 나 취소했네 아 이걸 또? 얕잡아 보지 말라면서 이걸 또? 뭐를 아니 이런식으로 치솔을 하면 되나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어 잠깐만 난 다 골랐어 아 네가 그거 고르면 내가 하나를 바꿔야되려나 카드를 먼저 보면서 또 수정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레디하세요 아 랭커분이 진짜 흰수염 흰수염은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흐핰흐 흐허 크흐흑 자 이제부터 루닌가에 시간과 정신의 방 들어갑니다 세계랭커 루닌가에 지금부터 제가 이기는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길 수도 있지 그래 보여줄게 어 나는 지금 며칠 일시여서 감이 떨어졌어 내가 소노반유형의 소노공이야 내가 언젠간 형을 쓰러뜨리는거야 시간과 정실의 방을 나갔을때 전 최고로 강해져있을겁니다 그러면 이거 퇴물 된거야 퇴물 자 스캠합시다 아 왠지 이렇게 능력할 줄 알았어 이거 와 이래 막 이런이래 막 와아 어 뭐야 이런 아 벽 오케이 야 저기 벽있어 와아 우와리다아 우와리다 우와리다아 그다음 어어 또 곧 쏠anden 또 야 이거 판정머냐 이거 와아 이게?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삽대야 이게 또 때야 돼 이거지 예이 아유 루디 이거 긴장 좀 하셔야겠네 이거 어? 게임을 이렇게 못하셔가지고 되시겠습니까 이거? 오우! 게임을 이렇게 못하셔가지고 되시겠어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예요?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오케 어? 가만히 있어! 아아 오오오오 잠깐만! 어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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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어딜 임마 와? 어 잠깐만잠깐만 저기여 형 오케에에에에에에어엏 오야즈에er 오야즈는 자비 따윈 없어 perceive whats around 우야지는 자비다임 배우지 않았어 알았습니까? 서포터 이거 뭐어? 반격도 못하시잖아 이거 이거 뭐 게임 끝났지 뭐 들어오셔 들어오셔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이거 끝났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야무지 못하셔도 어떻게 이건 가드지 당연히 그거요 일어날 때 죽지요 가드에도 죽는 타이밍에 들어오시니 몇이셨죠? 세계링킹? 9이셨나요? 또 이런식으로 나오시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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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